자, 불려주세요. 회장님, 좀 끊어주세요. 자막이 안 보이시죠? 요즘만 좀 해봐요. 소감 좀 주세요. 박수, 신분석, 드리겠습니다. 네. 봉합을 불려와라 온 세상 거대성하게 봉합을 불려와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세상에서 제일 더 예쁜 꽃님이 오신다는데 이보다 더 깊을 수 있는 날 세상이 다 내 것이로 오신데 온 나비가 둥을 추구고 사게 흘리고 천지 내 마음은 산단춘공이 어깨에 천철로 너덩치 봉합을 불려와라 온 세상 거대성하게 봉합을 불려와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봉합을 불려와라 봉합을 불려와라 온 세상 거대성하게 봉합을 불려와라 내 님이 춤출 수 있게 봉합을 불려와라 이 세상에서 체력의 꿈 꽃님이 오신다는데 이 보다 더 나아 기쁠 수 있나 세상이 다 내 것이로 오신데 어른다위가 춤을 추고 사례들이 고쳐진 내 마음은 살랑 충분히 어깨에 춤춰려고 부동시니 음아가 루이의 오라하 오세상도에 춤을 추고 사례들이 음아가 루이의 오라하 네리미 추추추이게 음아가 루이의 오라하 오세상도에 춤을 추고 사례들이 음아가 루이의 오라하 내 힘이 칠할 수 있게 내 힘이 안길 수 있게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홍악을 울려라 홍악을 뿡 울렸습니다 지금 아시는 노래로 한번 또